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오늘 엘로드라고 가족들하고 좀 왔는데 수영장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와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베큐 해먹으라고 이렇게 해무셨네. 오우 수영장 갈아. 여기서 바베큐 해먹는 거고. 위에도 한번 올라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치가 좋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오늘 비가 조금 와가지고 밖에는 못 앉아 있을 것 같고. 스팟 이용할 수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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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